오늘은 두 복싱 레전드 무하마 달리 조지 포먼 마저 인정한 강한 펀치력을 가진 헤비급 선수 어니 쉐이버의 케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니 쉐이버 지미 앨리스의 헤비급 경기입니다. 파란색 트렁크가 쉐이버입니다. 1라운드 지미 앨리스의 스트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어퍼커트로 갔고요. 훅 들어가고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어니 쉐이버 위기입니다. 네 양욱 좋았습니다. 훅 들어가고 스트레이트 어니 쉐이버 가드 올리고 버텨봅니다. 오히려 반격하는 어니 쉐이버 대단합니다.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네 두 선수를 떼어놓는 주심 쉐이버 정신 차려봅니다. 우와 쉐이버의 어퍼컷 단 한 방으로 경기를 뒤집어버립니다. 네 지미 앨리스 이거 일어날 수 있을까요? 힘들어 보이는데요. 주심 경기 끝냅니다. 와 단 한 방으로 경기가 뒤집어졌습니다. 여기서 잽 주고 아 이 사이로 어퍼컷이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어니 쉐이버 헬리클락의 헤비급 경기입니다. 검색 트렁크가 쉐이버입니다. 우와 어니 쉐이버의 스트레이트가 들어갔습니다. 방금 다리 풀렸죠 상대 바디 섞어 주고 올라가고 다시 바디 스트레이트 아 정말 좋았네요. 어퍼컷 들어갔습니다. 스트레이트 또 들어가고요. 네 주심 경기 끝냅니다. 어니 쉐이버 정말 묵직한 펀치입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숙이고 배 주고 스트레이트 정말 좋은 콤비네이션이죠. 네 여기서 다리 풀렸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다시 배 주고 또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아 이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또 배 주고 스트레이트 어니 쉐이버의 전매특컷 콤비네이션입니다. 아 좋네요. 어퍼컷도 들어갔습니다. 어니 쉐이버 로이 윌리엄스 헤비급 경기입니다. 어니 쉐이버가 하얀색 트렁크입니다. 경기 어느덧 10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 우와 윌리엄스의 스트레이트가 적중했습니다. 우와 스트레이트 방금 쉐이버 마우스피스 날아갔습니다. 보이시죠? 어니 쉐이버 위기입니다. 잡으면서 버팁니다. 하지만 랩툭 들어갔고요. 다시 랩툭 어퍼컷도 들어갔습니다. 까 랩툭 어니 쉐이버 간신히 잡으면서 버티지만 아 등을 보이는 쉐이버 네 어퍼컷 네 주심 다운 선언합니다. 어니 쉐이버 스탠딩 다운이죠. 아 이거 어니 쉐이버 위기입니다. 카운트 한 주심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네 어니 쉐이버 버텨봅니다. 비틀거리지만 아 주먹 던지면서 반격해봅니다. 와 어니 쉐이버 이제 오히려 공격을 주도해 나갑니다. 아 훅 스트레이트 배주고 훅 들어가고 잽주고 배주고 아 스트레이트 아 훅 좋았습니다. 다시 잽 들어갑니다. 원투 네 양훅 아 루이 빌리엄스가 이제 위험합니다. 입장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 스트레이트 들어갔고요. 다시 훅 들어가고 와 스트레이트 또 들어갔습니다. 네 주심 이거 스탠딩 다운 선언입니다. 카운트합니다. 주심 로이 윌리엄스 간신히 위기 넘기나요? 힘들어 보입니다. 아 하지만 쓰러지는 로이 윌리엄스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그 다음 경기 어니 쉐이버 하워드 스미스의 헤비급 경기입니다. 바 쉐이버 훅 들어갔습니다. 원투 묵직합니다. 어퍼커트로 가고요. 다우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훅 스트레이트 네 배 섞어주고 올라갑니다. 어퍼컷 라이트 훅 들어갔습니다. 네 주심 말립니다. 스탠딩 다운입니다. 경기 다시 진행됩니다. 스미스 버틸 수 있을까요? 네 훅 양흙 들어가고요. 훅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따아 또 다운입니다. 라운드 끝나기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와 쉐이버의 양흙 와 거칩니다. 또 다운입니다. 일어나는 하워드도 대단합니다. 네 라운드 끝나기 5초 정도 남았습니다. 하워드에겐 다행히 라운드 끝납니다. 경기 다시 진행되고요. 우와 쉐이버의 양흙 어퍼컷 스트레이트 이거는 주심 경기 끝내야 될 듯 합니다. 마지막 다운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양흙 들어가고 어퍼컷 훅 스트레이트 와 정말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개해드릴 경기입니다. 어니 쉐이버 제프 심스의 헤비급 경기입니다. 우와 어니 쉐이버 제프 심스의 원투를 맞고 쓰러집니다. 쉐이버 이렇게 디펜스가 좋지 않습니다. 쉐이버 스페셜인데 어니 쉐이버 일어나야죠. 일어나지 못하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네 일어납니다. 쉐이버 다운장면 아 여기서 빠지면서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쉐이버가 방어력이 조금 약합니다. 네 어니 쉐이버 스트레이트 어퍼컷 또 양흙 들어갔습니다. 다시 스트레이트 링 바깥으로 날아갈 뻔한 상대 어니 쉐이버 엄청난 펀치력입니다. 여기서 양흙 들어가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상대가 링줄 바깥으로 거의 날아갈 뻔했습니다. 네 이거 5라운드입니다. 훅 스트레이트 어퍼컷 들어갔습니다. 다시 바디 섞어주고 어퍼컷 주심 네 경기 끝냅니다. 다운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잽주고 나 어퍼컷이 절묘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훅 스트레이트 바디 섞어주고 어퍼컷까지 정말 좋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